자, 시작해볼까? 자기소개부터 해야지! 냉각제 준비 완료! 잘 되겠죠? 내구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 시간을 잠깐 내어주지. 영광으로써 나의 무력함, 버틸 수 있는 것은 없지. 수라의 일격이다! 이 후킬을 다시 해야지. 수라의 힘을 보여주마. 잠시 후킬 때 하나씩 이용하시며 그렇고, 종룩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정산지에 예전을 재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exam look국이 배너다. 내 시간을 잠깐 내어주지. 영광으로 생각해. 냉장 펴야지. 니 속셈이 빵이 드러나 보이잖아. 나의 소리를 잠깐 낙지마! 대단도는 2초면 충분해요 내 시간을 잠깐 내어주지 영광으로 생각해 부탁 좀 할까? 잘됐군요 매구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야지 누구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이것이 수라의 일격이다 잠시만요 멘트보가 약하다 이 세상도 끝! 고기게 한정 해제 승리 출력 최대로 인상 테라스 니 속셈이 빵이 드러나 보이잖아 부탁 좀 할까? 내 시간을 잠깐 내어주지 역한 마군의 힘을 맛보아라 일격 필살 무리하지 않을 거라 착각했군요 자기소개부터 해야지 잘됐군요 매구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덤벼보아라 한정 해제 승리 출력 최대로 이것이 수라의 일격이다 덤벼보아라 덤벼보아라 내 상대가 아니야 덤벼보아라 덤벼보아라 더 이상 지주 저의 일격 필살 인상 펴야지 미속셈이 빵이 드러나 보이잖아 덤벼보아라 덤벼보아라 옥 내 상대가 아니야 잘 됐군요 내구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해!そして 어소해! 逃げられません고 다스럽구나 이것이 수라의 일격이다 도착 좀 할까? 인상 켜야지 이 속셈이 땀이 드러나 보이잖아 오해!そして 어소해! 이 세상은 끝! 잘passen! 전쟁이 덮어주지 않습니다 이 속앞에 조심하십시오 백티켓이 0점이야 위격 필살! 비켜주지 않겠어 치워주지 않으며 내구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수라의 힘을 보여주마 내 상대가 아니야 이것은 수라의 일격이다 너 같은 건 내 앞에? 빈산 펴야지 미속쇠미 빵이 드러나 보이잖아 내 티켓이 빵점이야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고기게임 한정 해제 승리 출력 최대로 내 시간을 잠깐 내어주지 영광으로 생각해 가라오 야붙다 내 마저 부탁 좀 할까? 잘 됐군요 매구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쉬워주지 않으렴 인단 펴야지 미속쇠미 빵이 드러나 보이잖아 너 같은 게 내 앞에? 이것이 수라의 일격이다 가라오 야붙다 누군가가 없으면 내게 수라의 일격이다 이 세상은 멍렙다 이 세상은 멍렙다 고기게임 내 손을 잠깐 내어주지 영광으로 생각해 멍렙다 그리고 이사를 지켜보게 미속쇠미 빵이 드러나 보이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